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벤쿠버 신규 분양 부동산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단지 커뮤니티 분양 비싸도 사는 게 좋을까요?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단지 커뮤니티는 이 BC 지역, 메트로 벤쿠버 지역에 시작이 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커뮤니티가 좋다라는 인식은 대부분 한국에서 분양을 구매하시고 아파트 단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특정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 다른 아파트 한 동 두 동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밸류가 50% 이상 더 상승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메트로 벤쿠버에 오셔서 대단지 커뮤니티를 선호를 하시는 경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BC 지역에서 생긴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단지 커뮤니티라고 이게 가격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확실히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지나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대단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분양사가 개발사에서 훨씬 더 프리미엄을 주고 판매를 합니다 특히 뭐 콩코드나 쉐입이나 보호사 이런 프로젝트 대단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게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프라 스트럭셔, 어메니티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텐데요 아마 대단지에 살면 가장 좋은 장점은 파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메니티들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과연 이걸 얼마나 누리는지에 따라서 조금 밸류 측정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 그런 대단지에는 밑에 믹스 유즈이기 때문에 밑에 상업 시설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 공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거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믹스 유즈 관련된 어쨌건 같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건 집 주인 소유자 분들께서 관리비에 일부러 충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세금을 내가지고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단지 내에 있는 조형물이다 공원이다 이런 것들은 어쨌건 내가 다 관리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즐기시고 그리고 이걸 충분히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단지가 좋은 옵션이긴 하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한테 내가 추가로 더 프리미엄을 내면서까지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단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가 없던 땅에다가 크게 이제 큰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사가 함께 인프라를 같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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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설들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단지가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에 약간 그런 새 거 그리고 뭔가 어쨌건 한 개발사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서 이 전체 동네를 짓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런 통일감이나 그런 균형감 그리고 새 거라는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지 커뮤니티를 더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에 지금까지 금액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났느냐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유저로서 그리고 소유자로서 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완전 뚜벅이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다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단지 커뮤니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쨌건 자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믹스유즈 같은 경우에는 주거공간 P가 주차공간이 P3층, 4층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오너로서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상업용 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오늘은 이제 대단지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열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계약서 유닛 신청할 때 좋은 유닛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